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실 게스트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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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My name is Tyler. I'm with my wife, part of Tyler Duseo channel. And we saw your channel and decided I needed a haircut. 제가 해석해드릴게요. 나의 이름은 Tyler이고. 오늘 미국인분께 머리를 해드릴 건데 모자를 잠깐... 어머, 어머, 머리도 상당히... 머리가 상당히 귀신데? 머리가 한국 기준에서 길어요. 모발 양도 숱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이바 라인도 정말 예쁘신 것 같고. 뒷머리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머리 느낌이에요. 제비출료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머리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trust you, trust you. So, whatever you think is best. 약간 테리오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조하고 싶거든요. 남성분들이 장발을 한다 했을 때 손질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르마선을 활용하자입니다. 빗질하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이쪽 라인에서부터 모양을 따줄 거예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긴 냅두고 제가 볼 때 여기가 많이 덥수록하기 때문에 여기를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여성틱한 이 머리 자체를 남성 스타일로 선을 바꿔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체가 있듯이 커트도 커트 선이 따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길이를 자르는 것보다는 선을 강조하고 층을 알맞게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모양을 내주면 느낌 자체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덮는 머리로만 층을 내준다 이거죠. 이걸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를 귀에 반에 걸치게 되면서 아래쪽 내려주면 토르 옛날 머리나 남성 옛날 롱 헤어 자체가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들어서 층 내주겠습니다. 이만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많이 죽는다는 여기예요. 그래서 층을 뒷머리에 아래쪽에 좀 많이 주거든요. 가장 아래쪽 확인을 해서 모양만 맞춰줄 거예요. 뭔가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층을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머리가 죽기 시작합니다. 들어서 확인하면은요. 여기 위에 있는 머리가 굉장히 길죠. 여긴 짧고요. 그래서 위에만 잘라주면 돼요. 긴 부분만 그러면 층이 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부분이 볼륨에 해당하는 뼈대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단 머리를 낼 건데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리가 떨구시면 여기 내려오죠. 다 덥기 때문에 볼륨이 안 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 만들어놨던 가이드를 확인해서요. 딱 들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잖아요. 짧은 머리에 맞춰서 잘라주면은 떨궜을 때 이제 머리가 여기 얹어지겠죠. 잘 보이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또 똑같은 옆머리에 기대어서 잘라주고 또 옆에 있는 머리 가지고 와서 이어서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층이 알맞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 안착이 되면서 여기 있던 게 올라가니까 머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륨을 어디 위치에 얹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따라서 자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층과 귀를 전부 다 맞췄어요. 이제 이렇게 한 뒤에 무거운 부분을 찾아야겠죠. 보통 안에 있는 머리가 제일 많이 무거워요. 나쁜 바가들 무거운 부분을 들어서 천천히 모량을 제거시켜줍니다. 특히 여기가 제일 무거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볼륨이 나와서 이렇게 쏙 들어가다 보이니까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선이 강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반대쪽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고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뒷머리를 자를 건데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3년 동안 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시 물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뒷머리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커트 끝났어요. 이 머리에 대한 디자인은요, 없어요. 내가 만지는 머리 자체가 다 디자인이에요. 세팅된 느낌이 좋으면은 살짝 수분감 있게 반만 넘겨서 뒷머리를 앞으로 내주고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반만 넘기거나 넘겼을 때 떨궈서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일입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요, 디자인을. 제가 만진 것보다는 지금 타일러님이 이런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남자 장발에 대해서 조금 디자인을 다뤄봤는데요. 디자인이 생소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남의 디자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디자인을 존중해주자. 알았쩡? 땡큐요. 아프시애티드.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게 내가 항상 생각해놨던 그런 표정을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땡큐! 바이바이! 오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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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